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을 일본만 보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환태평양 브레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을 같이 분석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본, 미국, 멕시코, 칠레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오리건주에 대하여 지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에서 8일 전, 7월 9일 오전 7시 49분 48초에 캘리포니아 마크리빌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규모 6.0이면 최근에 굉장히 큰 강진으로 봐야 됩니다. 진원의 깊이는 7.5km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마크리빌은 지진 다발지역인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지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진 상황이 예상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대지진과 미국은 상호 연관성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샌 안드리아스 지역의 강진은 일본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미국의 강진들에 대해서, 잇따른 강진의 발생에 대해서 특히 옐로스톤의 화산 폭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누리꾼들도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옐로스톤 화산, 옐로스톤 칼데라 호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내에 지진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고, 또 미국 내에서도 계속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이 옐로스톤이 폭발할 경우에는 미국 전국의 3분의 1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유력을 가진 옐로스톤 화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진에, 8일 전 지진에 옐로스톤 화산이 아주 강력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 3월에 옐로스톤 수프 화산에서 잇따라 미진이 관측되면서 일각에서는 폭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옐로스톤 화산 간축소에서는 이번 8일 전에 지진은 옐로스톤 화산 폭발의 영향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서부지역의 강지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1900년 이후에 미국 대륙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지는 100여 차라리에 있었고 대부분 남가주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또한 옐로스톤 화산 폭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 옐로스톤이 폭발할 경우에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59년도의 과거에 규모 7.3의 강진이 불과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450여 마일 떨어진 이 몬테나라든지 아이다호 국경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옐로스톤 화산 활동의 어떤 움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남가주, 남가자주 역시도 화산 폭발의 안전지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명 그 브레고리로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남가자주는 이 전역에 그 폭발 위험이 있는 화산이 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을 남가자주를 만약에 덮친다면 지진보다는 오히려 화산 폭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쪽 다 지금 어제는 일본에서 하치조지마에서 바로 도쿄하고 300여 킬로미터뿐이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서 11번 연속으로 지진이 났죠. 강진이 5.5부터 시작해서 강진이 많이 났는데 4점대도 있고요. 미국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강진이 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며칠 동안에 또 지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산 없지 않습니다. 지진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7월 17일 필리핀에서 5.0 지진이 생겼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아 역시 마크리빌에서 역시 캘리포니아 2.5 또 났지 않습니까. 이 마크리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아 지금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2.6 네바다 3.0 계속 지금 지진이 있죠. 그러면서 옐로우스톤에서 오늘 새벽 4시 44분 20초에 3.2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또 그 저기 불과 그 3분 전에 또 2.5 옐로우스톤에서 2.5의 지진이 있었고요. 아 계속해서 옐로우스톤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벽 2시 22분에 또 옐로우스톤에서 2.5 아 그 다음에 또 와이오밍이 옐로우스톤입니다. 와이오밍에서 또 2.5 또 와이오밍에서 또 2.7 또 와이오밍에서 2.5 계속해가지고 또 오리고니아에서 2.7 나왔죠. 지금 계속 그 미국이 아 그리고 어제도 11시 21분 51 저녁 11시 21분 51초에 옐로우스톤에서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10시 12분 02초에 역시 또 옐로우스톤에서 2.5 그 다음에 또 어제 10시 53초에 와이오밍에서 또 2.6 그 다음에 또 어제 9시 54분 41초에 또 옐로우스톤에서 3.0 아 그리고 또 어제 9시 30분 39초에 또 2.5 옐로우스톤이요. 계속해서 지금 옐로우스톤에서 캘리포니아 계속 지금 아 저기 캘리포니아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옐로우스톤이죠. 마크리빌 또 두 번 났죠. 캘리포니아 계속 이걸 뭐 여진으로 본다 하더라도 옐로우스톤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 이게 또 어제 오후 3시 25분 55초에 또 옐로우스톤 2.5죠. 아 내버렸다. 아 심각합니다. 진짜 오리곤 2.9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성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진의 도미노 우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보니까 페루에서도 지진이 낮더라고요. 페루를 보시면은 페루에서 났죠. 페루에서 5.2 오늘 새벽 5시 42분 49초에 페루에서도 지금 5.2의 강진이 낮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지진이 낮고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너들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